크로스2와 크로스3를 비교하면 전적부 쪽에 있는 이 어퍼가 물론 이때도 부드럽긴 했었어요. 지금 이게 더 부드러워요. 정말 맛이 천원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여기가 부드러운 것은 사실은 뭐 이전에도 크게 너무 이 필름콧 소재가 너무 딱딱하다 라든지 그런 느낌 없었어요. 다만 신었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이 아크로스 핏을 형성시키는 이 덧댐으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들 이 레이어들 때문에 여기 중적부 쪽을 신게 되면 여기가 딱 박혀서 단단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앞코가 약간 들려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신고 있으면 이제 발끝에 약간 이 전체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좋아지나 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예 그런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신으면 중적부 해도 이쪽이 너무 타이트하게 딱 잡히니까 그 마치 텅 리스 제품 이게 텅이 분리되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이렇게 나이키 제품들 이런 베이퍼나 이런 제품들과 같이 텅 리스 제품을 신었을 때 중적부 쪽에서 느끼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앞쪽이 이렇게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그 다른 아식스 제품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이제 받았던 제품인데 그것도 그래서 이거를 뭐 제품의 원은 아예 못 신은 제품이다 하고 투에 와서 이때 와서도 한동안 착용을 포기를 했었었어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필름 코팅이 어느 정도 진짜 누그러질 것인가 좀 사용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3가 좀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됐다나 어퍼 측면에서 그런 사전 설명을 보고 이 3를 리뷰하기 위해서 2를 다시 꺼냈고 2를 꺼내서 실제로 발을 넣고 착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동하는 날 갖고 나가서 이제 이 제품을 실착을 한 거죠. 실착을 해봤더니 아식스는 신으면 사실 어퍼에 어떤 좀 이런 것들보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게 이 아웃소울이 주는 안정감인데 항상 뭐 여기 어퍼에 이 라스트도 아식스 미즈노가 지금 이렇게 무네오도 있고 모렐도 있고 하지만 이 어퍼핏이 약간 다릅니다. 대개 아식스 쪽은 여기 발끝에서부터 이 중족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 앞쪽 홀드감이 조금 그 미즈노랑은 또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신에 이제 힐이 잡히는 거라든지 이 아웃솔 자체는 워낙 이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축가를 뭐 이 제품 아니라 엑스플라이 프로나 뭐 DS 라이트를 신으나 어떤 제품을 신어도 아웃솔 쪽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 때문에 어 이 신발이 상당히 좋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 전족부가 천연가죽이 아닌 이런 필름 코팅으로 되어 있고 이게 2 레이어 3 레이어 라이닝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두께를 갖고 있는 상태여서는 과연 이게 성형이 되나 하는 될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지다스 엑스든 프레데트든 뭐 이 머큐리얼이든 어떤 거든지 사실 대부분의 인조 가죽 플라스틱 어퍼들도 결국 성형은 되긴 하죠. 성형은 되긴 하는데 발의 밀착도가 좀 차이가 나는 그건 이제 밀착도에 차이가 나게 하는 요소들 중에는 이제 실제 제품의 길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즈 라스트와 그 다음에 그 어퍼 어 라스트와 족형의 이제 매치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데 아식스는 뭐 제가 신었을 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 괜찮은 구조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엑스플라이 같은 걸 신으면 굉장히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스터드 모델이 되는 그런 형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3를 들여다보면 어퍼의 이제 이쪽 부분 전족부 쪽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은 이제 발끝이 제 생각에는 아마 실제로 신어보면 이 모델과 다르게 조금 더 이 뭐지 성형이 잘 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신어보면 이 두 제품 사이에 즉각적으로 이 어퍼의 차이에 의한 그 핏감 차이를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3에 와서 지금 사이드 쪽에 들어 되어 있는 이 두터운 이 레이어 위에 지금 어퍼를 형성하고 있는 이 레이어들이 이 지금 이전 제품 이 2 때는 여기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레이어드의 형식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앞쪽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두께 자체는 같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쪽 아웃사이드 쪽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두텁게 소재가 되어 있고 2.5mm 두께라고 하는데 이쪽은 여기는 지금 2mm 그러니까 0.5mm 차이가 나는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여기가 조금 더 얇게 뭔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쪽으로 되면 돌출 부위가 상당해서 되게 진하게 보이시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역시 이제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운동 중에 경기 중에 체중이 사이드 쪽으로 실리는 경우 그때 홀드성 그러니까 사람의 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심고 있을 때 안쪽으로 꺾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끊기고 바깥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하는데 런닝이나 방향 현황 때 그때의 슈즈가 이 발을 잘 지탱해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이제 두께 차를 두고 이 어퍼의 텐션을 서로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제품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뭐 보면 일본 측에 설명해서는 발의 도입부 쪽이 조금 바뀌었다 있는데 그런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독특한 것은 이제 신발 끈이 지나가는 요 부분에 첫 번째 레이스도 이렇게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개가 총 이렇게 신발 끈이 지나가는데 이 센터 이 텅이 센터 쪽에 와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는 게 이 뒤쪽에 두 개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조금 이제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 하는 점들이 조금 다른 점이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크게 이전 모델과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핏상에서 아마 조금 더 부드러운 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제품 3에서.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 지금 바로 신었을 때 이거는 이제 몇 번 신은 제품이지만 두 제품을 신었을 때 세 제품과 그 다음에 어프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면서 몇 번 신었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적인 핏감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두 제품의 이제 아웃솔이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이죠.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으면 이 아웃솔의 느낌이 상당히 다른 축구가들과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에 뭐 여기가 그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물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 신발인 경우에는 지금 일본 축구가인 경우에는 밑에 미드솔 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 천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은 지금 밑에 보이는 이 보드에 그냥 이렇게 붙여 놓은 상태이지 여기가 메시처럼 이렇게 천이기 때문에 젖어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새서 들어오구나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신고 차는데 물이 막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렇진 않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금 보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어차피 뭐 우리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운동에 젖어 있으면 스며누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물이 튀기면서 양말 이쪽에서 튀기면서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2와 3는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빛감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스피드 사일로로 분류되는 제품라고 하면 아크로스를 사는게 많으냐 아니면 뭐 Tm4의 이 에이지 제품들 최근에 나오는 뭐 엘리트 16의 에이지프로 이런걸 사는게 많으냐 아니면 푸마의 울트라 이런 제품을 사는게 많으냐 이런 생각들 고민하실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라고 하면 베이퍼나 푸마 베이퍼나 그 다음에 푸마 울트라를 인조가죽 모델로서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 특히 이제 뭐 우천 아니면 비 아니면 젖은 그라운드 이런걸 감안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천은 요 제품보다는 차라리 나이키나 그 나이키 에이지나 엘리트 베이프 그 다음에 푸마 울트라 울트라 울트메잇이나 아니면 뭐 킹으로 가더라도 킹 울트메이트의 MZ나 이런걸 가더라도 조금 더 우리나라 운동장 환경에서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어퍼의 실질적 차이 푸마 울트라나 킹이나 킹 울트라 울트메잇이나 그 다음에 울트라 울트메잇이나 그 다음에 베이퍼나 뭐 GX나 팬텀 거기에 에이지모델들과 겨뤘을 때 이 아식스 아크로스 제품이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그 제품들보다 더 나은 확연한 장점이 과연 있느냐 하는 데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엑스프라이 같은 제품을 이제 FG로 신는다라든지 에이지로 신는다든지 했을 때 그런 제품들은 강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아크로스는 2에 실착을 해보고 3랑 비교를 했을 때 신형 제품이긴 하고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이 제품을 다른 브랜드들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에이지가 딱히 지금 마땅치가 않긴 한데 나이키나 푸마 뭐 아니면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압도적 장점이 있냐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식스 제품도 좋아하지만 이 제품에 역시 인조가죽으로 만드는 제품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1에서 지적했던 거 제가 2에서 지적했던 거 그런 것들이 역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느끼면 그게 반영이 돼서 다음 버전이 나올 때 이게 수정이 돼서 나오긴 하지만 이 어퍼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건 인조가죽이나 메쉬나 필름으로 사용 간다 하는 기본 큰 틀 그리고 이제 스피드사일로로 규정을 해서 간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아식스가 갖고 있는 만약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에이지나 엠지 스터드가 날려 있다라는 이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요 상태에서 지금 이 스터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구장에서는 사실 활용도 크지 않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사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비가 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 많이 젖었다라든지 그런 구장에서 그리고 또 대부분 인조 구장이니까 그런 구장들이 그런 구장에서 사용한다고 전제했을 때 다른 찾을 수 있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이 딱히 다른 제품의 압도조 성능상 아니면 핏감 이런 데서 압도조한다 이렇게 볼 순 없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크로스를 생각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인조가죽 되어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품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